아 아 아 아 아 진짜 맛있다 시원하 칼칼하 아 맛있다 진짜 시원하네 아 아 아 춤을 추네 춤을 춰 아 혹은 안 먹었지만 해장하는 느낌이야 아 시원하다 진짜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 고에 잘 됐나 보자 응 돼지고기 딱 소고기 같아요 연하고 부드럽고 척척하이 육즙이 안에 살아있는 어 응 맛 표현은 잘하네 아 맛있지 김치는 맛있지 꿀맛이기야 그럼 어떡하지 하 이거 맛있어? 네 와 야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음 음 현아 수가 없어 전복 전복 원래 전복 안 먹는데 그 전복 돌솥밥 해보니까 맛있고 누나가 멋지게 끓여주고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한번 한번 한글자막 by 한효정